찬찬은 엽시다 뭐. 자꾸 해야지 말이 붙은께. 호남자도 남은 분은 옛날 대방국이라. 이걸 해야 돼 꼭 같이. 안일이를 늘 해야 입에 붙으니까. 호남자도 남은 분은 옛날 대방국이라. 동으로 지리산 서로적성과. 남적강성호구 북통우나 머니 곳곳이 승기여. 산수정기월이여 중양이가 삼겹구나. 숙종대왕 즉위초에 사또자들 도련님 한 분이 계시네. 연광원 16세여. 이목이 청수허고. 거짓열량허니 진세가 안긴 함자라. 하루일기 과창호여. 도련님에게 소풍하실 듯이 있어. 방자 물러 물으신다. 예 방자야. 예. 또 고을 내려온지 수삼삭이 되었으나. 놀기 좋은 경치를 모르니 어디어디가 좋으냐. 공부하신 도련님이 승기는 찾아다 보드시라고. 니가 모르는 말이로다. 고래음 문장옥을 명승지는 다 구경하셨느니라. 천하지 제일강산 싸인객을 기르다. 내 일을 되니 들어 보아라. 기산정수 별건군 소호윳 돌고. 체석강 명월 야극 이적선도 돌고. 첩병강 주야원은 소동파둥 돌아있고. 실상 미역 오류천 도연병도 돌고. 상산어파들 뒤그던 사우 선생도 돌았은지. 내 또한 고이없사람. 동원 돌이 변시춘. 아니 놀고 무엇하리. 잣말 말고 일러라. 도련님 처분이 그리 아우시면 대강만하리 없지요. 동원밭 나가오면. 나가오면 관악물을 모셔있어 망고 영웅이 어제련듯하오고. 동원밭을 나가오면 교령산성 대보감이 좋사오고. 남원밭을 나가오면 강할로 오자교 영주각이 삼남의 지리로 쏘이다. 예. 니 말을 들어보니 강할로가 좋을 듯하구나. 그곳으로 구경가자. 낙이 한장 치어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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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아 inside. pelljän십은. 괄십 ideas. 이 날이 도련으로 구경합니다. 처음부터 굴려 34озможно 오른쪽으로 제일 줄었습니다. through villagers입니다. 메출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적성 적성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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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거기까지. 거기까지. 그죠? 안고 반대까지 왔어. 단초에나까지 배우고, 이거 유학, 유막강행은 전부터 배운 것 같은데요? 그래요? 유막강행부터 조금 더 배워봐요. 유막강행, 안우성은 하나 둘 유막강행, 안우성은 푸른한 소울이요 푸른한 소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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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봉백접 쌍쌍비난 하나 둘 황봉백접 쌍쌍비난 하나 둘 황봉백접 쌍쌍비난 하나 둘 황봉백접 쌍쌍비난 향기력을 찾는 코둥이라 향기를 찾는 코둥이라 향기를 찾는 코둥이라 향기를 찾는 코둥이라 푸른 번식 은하수요 하나 둘 푸른 번식 은하수요 사는 잠깐 옥경이라 하나 둘 세 번째 바깥에서 사는 잠깐 옥경이라 하나 둘 사는 잠깐 옥경이라 사는 잠깐 옥경이라 하나 둘 사는 잠깐 옥경이라 잠깐잠깐 Says 잠깐 잠깐 장관이 아니야 사는 잠깐 옥경이라 사는 잠깐 옥경이라 하나 둘 사는 잠깐 옥경이라 옥경이 부융 운명하면 옥경이 부융 운명하면 옥경이 부위 운명하면 옥경이군 분명하면 월궁항아가 없을소냐 윤막항에 환우성언 윤막항에 환우성언 겉푸른한 소리요 황봉 백접 쌍쌍비난 하나 둘 황봉 백접 쌍쌍비난 황봉 백접 쌍쌍비난 하나 둘 황봉 백접 쌍쌍비난 향기력을 찾는 코둥이라 향기력을 찾는 코둥이라 향기력을 찾는 코둥이라 물은 뭔 시 은하수요 하나 둘 물은 뭔 시 은하수요 산은 잠깐 옥경이라 하나 둘 산은 잠깐 옥경이라 옥경이군 분명하면 옥경이군 분명하면 옥경이군 분명하면 옥경이군 분명하면 옥경이군 분명하면 옥경이군 분명하면 월궁 황하가 없을 소녀 월궁 황하가 없을 소녀 확실히 결석도 안 하고 해갖고 이쪽으로 참 잘하네 결석도 안 해야 한단게 윤막 황행 환우성원 윤막 황행 환우성원 겉푸른한 소리요 겉푸른한 소리요 황봉백첩 쌍쌍비난 황봉백첩 쌍쌍비난 그게 아니고 황봉백첩 쌍쌍비난 황봉백첩 쌍쌍비난 향기를 찾는 거둥이라 향기를 찾는 거둥이라 향기를 찾는 거둥이라 거둑이라 푸른 본시 은하수요 하나 둘 푸른 본시 은하수요 사는 잠깐 옥경이라 하나 둘 사는 잠깐 옥경이라 옥경이 북은 병하면 옥경이 북은 병하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네 옥경이 북은 병하면 옥경이 북은 병하면 북은 병하면 옥경이 북은 병하면 월궁 항아가 없을 수냐 월궁 항아가 없을 수냐 그러지요? 더는 이제 보디오네 그러고 오늘은 우리 명진사님께서 인사를 줄게 컷이오요 봉수 봉수 여기 저를 보지 봉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